10분 지나면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가 올해 96세입니다 엄마가 뚱뚱하게 나와? 이모 엄마 봐봐요 어? 크게 나와? 엄마 얼굴 되게 뚱뚱하게 나오죠? 네 엄마 엄청 뚱뚱하게 나와 어디 이렇게 돌려봐 못 보지? 못 보지 나는 보였잖아 이모도 살찌게 나오잖아 살찌게? 나는 원래 사진 찍으면은 원래 살찌게 나와 아버지가 다름다줬다 응 왜? 와 물 드셔 통통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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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나 미쳐봐 사람이 안 들어왔나봐 아 10명 들어왔어 너 빨리 인사해 10명 들어왔어 빨리 인사해 인사해 우리가 돌려야지 응? 안녕하세요 복가 복가 우리 이동이 엄마예요 아니지 먼치킨님인가? 먼치킨님 먼치킨 먼치킨님 어머래 안녕하세요 물 안 드셔? 할머니예요 그래 지금 할머니 뵈러 왔어요 할머니예요 그래 너 턱 두 개가 나와 앉아 할머니 엄마 할머니는 96세예요 응 할머니 할머니 96세예요 응 이렇게 이뻐요 응 앉아 어 그 장 대충 하셔 이동이 할머니예요 이동이 할머니예요 먼치킨 하라고 해야돼 먼치킨 먼치킨님 먼치 먼치킨님 아니 먼치라고 먼치 할머니입니다 먼치 먼치 아니잖아 어? 먼치킨 할머니 귀여우시대요 먼치 할머니 귀여우시대요 여기는 먼치킨아 이모예요 이모예요 반가워요 이쁘시죠? 이모입니다 먼치라고 몇 번 얘기해 먼치 반가워요 짧게 한 번 그래 그럼 엄마하고 같이 일해 이모 여기는 엄마하고 같이 일하네 먼치킨 엄마하고 할머니 먼치 야 눈썹도 바래 이쁘게 그렸냐 아 이쁘게 그랬대 눈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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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그렸대 오늘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회수 몇 만가 넘었어 할머니예요 너 빨리 인사해 안녕하시네 내가 꼭 부딪힌다니까냐 시집을 가야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안가 시집을 가야 돼 애기를 낳아야지 제 맘이야 제 맘이야 제 맘 할머니 이렇게 해봐요 할머니들 다리 통통해 연지곤지 찍었어 아니 주영이는 아기지 후손해서 보기 좋지 이게 언니 주영이랑 똑같지 다리가 연지곤지 찍었어 아빠 하트 주영이가 똑같아 아, 아, 질피 할머니 사진 찍는거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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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거래 사진 김치 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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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하트 하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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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고 이모예요 반가워요 이모 이쁘시죠? 먼치 키는 여기 있어요 먼치라고 몇 번 얘기하시나 먼치 먼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다 나가는 거야? 그래, 그렇소 그렇소 먼치는 어디 가니? 남치래 먼치라고 써주신 것 같기 때문에 남치? 글씨가 나오는 거야? 애들 보이잖아요 사장님이야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태극기 있잖아 사장님? 아 사장님 태극기 앞에 아버지 거기 왜 이렇게 오지 건지 알잖아 오지 건지 알잖아 도와 응 아버지한테 올게요 제일 많고 온 소리야 제일 많고 온 소리야 맞아 맞아 사장님이 제일 많고 온 소리야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마음은 좀 착하다고 착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랑 엄마 닮아서 다 애증 다 크다고 그러면 할머니 닮았대 아니 엄마 닮아서 착하다고 아니 여기에서 할머니 닮았대잖아 왜 아이고 근데 아무한테 다 지르네 아니야 반고와 너무 반고와 너희들이 날 찾아와야 내가 뭐지 내가 너희를 못 찾아가 못해 이젠 늙었어 늙어서 어디 댕기들 못해 진짜 몇달만이 있어야 돼 딸이 참가 못해 나도 잡아줘 나도 잡아줘 아따 아따 나만 나도 엄마도 따뜻해 응 예뻐 동이 동이 우리 동이 동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들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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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잡쓸거 선생님도 잡쓸거 메론으로 과일 사왔거든 동이가 다 샀어 뭘 샀어 선생님도 드릴거 또 메론하고 또 저기 뭐야 복숭아 사왔는데 동이가 돈 냈어 동이가 사왔어 동이가 사왔어 아 뭐 돈 지금 뭐 보니언니 그렇게 돈을 많이 나오게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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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사장들 때요 앤 очesen ия 신 ray chi 너무도 반고워서 독일 보니까 너무 반고워 애는 계속 반가워 보잖아 그래서 애도 반가워 없지만 애는 반가워 보지 애는 오래간만 보니까 반가워 엄마는 옛날부터 남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엄마가 왔던 아빠의 마지막 애들 그때 한번 보고 이제 방고 애도 말을 잘 안 해 너무 추세 먼치킨 화장실 갔어요 여기 먼치킨 이모님이세요 이모 어른도 넓지 남자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면서 나 혼자만 썰어서 남날이 혼자 놀고 혼자 놀게 난 엄청 느끼는 것 같아 남자도 괜히 찍고 혼자 놀고 저는 누나예요 누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봐 돌려줄게 할머니 건강하시래요 96세 할머니가 96세세요 먼치킨 엄마랑 먼치킨이랑 닮았나요? 먼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네 96세세요 여기는 먼치 엄마예요 방송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시오 이제 도웅이도 펜이 많이 생겼구나 야 아버지 근력 좋으셔? 아버지 근력 좋으셔? 어? 아버지 근력 좋으셔? 근력 좋으셔 아버지 근력 좋으셔? 아 우리 다리가 아픈데 더 아프잖아 아버지가 우리 다리가 아프잖아 아버지가 안 아파? 여기 여기 앉을 거야? 밖으로 나가실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식이 좀 드세요. 아들. 이거 끄가 이제? 너가 말해. 이제 끄래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해요. 할머니 안녕.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만나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좀 이따 저녁이니까. 이모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먼지 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노지 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음. 저녁식사 할 때.